1팀 1파이트 평소에 미군의 계급에 또한 미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이 영상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카투사 또는 미군들도 훈련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는 얘들은 징표가 없죠 대신 훈련병은 자기가 부여받은 번호를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1 훈련병 상태에서는 아무런 계급장이 없고요 다음에 이제 2병으로 진급을 비로소 하게 되면 E2 Private 이게 2병입니다 그 다음에 E3는 1병 Private First Class 그 다음에 E4는 상병 Corporal Specialist 미군은 특이하게 상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80% 90%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Specialist Special이 되게 흔한 계급이고요 이것보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부대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이 Corporal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급 시험도 쳐야 되고 그에 알맞은 리더십도 합량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Corporal은 되게 인정받는 그런 계급입니다 Sergeant는 병장이에요 병장 그 다음에 E6 Step Sergeant 하사 Step Sergeant E7은 중사 Sergeant First Class 그 다음에 여기 상사는 E8이고 Master Sergeant First Sergeant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irst Sergeant이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Power가 주어집니다 저희 카투사들은 은어로 이제 뭐 1등이 이렇게 일컫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1등이, 이 1등이한테 되게 잘 보여야 하는 게 이 1등이가 줄곧 부대의 휴가나 부대 정체에 관련한 그런 정책, 팔러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한 뭐 부대의 전반적인 그런 복지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1등이한테 되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E9 원사 Sergeant Major 원사고 Command Sergeant Major 이건 주임 원사 그 다음에 Sergeant Major of the Army 이건 육군 주임 원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Warrant Officers 살펴볼까요 이제 한국군에서는 이제 준위라고 부리는데 준위 미군은 또 특이하게 W1부터 W5까지 이렇게 5개 계획으로 준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는 마주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Warrant Officer, Chief Warrant Officer, 그리고 Master Warrant Officer 이렇게 미군은 기술직, 특이한 기술 장교로서 Warrant Officer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주 마주치는 계급이죠 서위, Second Lieutenant, Second Lieutenant 그 다음에 중위, First Lieutenant, First Lieutenant 그 다음에 O3는 Captain, Captain America 할 때 그 Captain 맞아요 대위, 대위의 계급이 이렇게 생겼어요 Captain 그 다음에 O4는 소령, Major 그 다음에 O5는 중령, Router는 Colonel 그 다음에 O6는 Colonel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타들의 대잔치죠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게 쉽게 보실 수는 없는 그런 계급들입니다 일단 1스타는 Brigade Deer General 그 다음에 2스타는 Major General 그 다음에 3스타는 Router General 그 다음에 4스타는 General 그 다음에 5스타는 General of the Army 네 여기까지 미군, 육군 계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카투사 입대 전에 이 계급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신다면 여러분 병령 생활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E4까지는 여기 상병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친근하게 미국식 조크를 날리면서 되실 수 있어요 애들이 별로 계급에 대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E5부터는 애들이 계급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친구를 대하는 식의 영어보다는 실제로 군대니까 상사를 대하는 그런 격식 있는 영어를 쓰셔서 군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카투사가 이제 맞닥뜨리는 미군의 계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기반으로 또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bye bye 팀원 fight 감사합니다 나오세요